안녕하세요 쇼미델의 들면승지아입니다. 오늘 소개해드릴 이템용 잔 초경량 알루미늄 접이식 보면대입니다. 얘는요 플렌저 접이식 보면대인데요. 가방도 지금 이렇게 포함되어 있어서 굉장히 이동이 편리해요. 그리고 안에 보시면 주머니가 이렇게 나뉘어져 있어서 각각 따로 보관을 할 수가 있거든요. 그리고 보시면 알다시피 이렇게 나뉘어져 있어요. 그래서 굉장히 보관도 용이하고 이동도 용이하고 되게 편하게 나온 것 같아요. 그리고 모닝모닝 가장 중요한 것은 너무 가벼워요. 이게 1kg도 안 되는 750g 진짜 가벼워요. 이게 초경량 알루미늄도 그렇고 그리고 여기는 강화 ABS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거든요. 그래서 굉장히 가볍고 튼튼하고 여러분들이 사용할 때 너무 편지할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. 가격대는 38,000원이고요. 제가 지금 조립하는 거 보여드릴게요. 이렇게 잡혀있으면 얘를 이렇게 펼쳐요. 그 다음에 뒤에 보시면 이 부분을 이 부분과 이렇게 밀어서 딱 딱 구성시킨 다음에 그리고 이 나사를 돌려줘서 꽉 잠가주시면 되고요. 여기 보시면 2단으로 높이 조절이 가능합니다. 근데 이거는 굳이 안 써도 되고 아래 두꺼운 부분만 써도 높이가 충분히 나올 것 같네요. 보통 부면대 쓰시는 분들 그리고 이게 원터치 버튼이에요. 돌린 나사가 아니라 그래서 이렇게 분리하거나 낄 때 굉장히 편한 것 같아요. 여기도 원터치네요. 원터치 열어서 짠짠짠짠짠짠짠 얘는 거의 이렇게 일자로 돼야 좀 안정감이 되게 생기거든요. 이게 바닷가 수평이 되게 그래서 짠짠짠짠짠 오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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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주 좋군 오 진짜 사이즈도 굉장히 작긴 한데 오 악보 충분히 한 이 정도 악보겠죠? 네 A4용지 크기 딱 들어갈 것 같고요. 남는 것도 없고 선반도 연필 같은 거 펜 올릴 수 있게 되어 있고 이렇게 악보 안 넘어가게 바람에 안 날리게 잡아주는 이 쪽 부분도 굉장히 튼튼하게 돼 있어요. 어떤 건 막 스프링으로 돼 있어서 구부러지고 하는데 얘는 되게 짱짱하네요. 오 좋구만 최대 높이는 150cm까지 가능하구요. 여러분들 높이에 맞춰서 사용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접어서 넣고 다니기 정말 좋은 보란데 여러분들 갖고 싶어요? 그러면 가지세요. 다른 전자리상이 뭔가 일어나iverse 잘 될 수도 있고 여태의 핵심을 사용하면 먼저 해주세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